안녕하십니까 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여사친 채원이를 만나는 날인데요 채원이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면 요즘 커플 유튜브 재미있잖아요 꽁냥꽁냥 그런 커플 유튜브 재미있어 보이더라구요 채원이한테 커플 유튜버를 할 생각이 있냐고 그것도 저랑 커플 유튜브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거에 맞지 않아서 불탄오징어, cd뿐오징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채원이한테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어볼 생각이거든요 채원이는 저랑 커플 유튜브를 할 생각이 있는지 대박 왜? 너무 재미있어 재미없어? 이게 재미없어? 동물의 왕국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 어디있어? 사슴이 뛰어넘는게 귀여워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네 나 맨날 봐 나를 동물로 키워넘서 한거야? 병아리 유튜브 그만해봐 너 유튜브 자주 봐? 나 맨날 보지 유튜브 하잖아 네 유튜브 재미없어? 내 유튜브 아니 재미있어 내가 남사친 그거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게 오빠랑 같이 하는 영상만 재미있어 진짜? 그래서 나도 그 오빠가 나온 것만 봐 너 유튜브 자주 보잖아 혹시 커플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 있어? 아니 구독은 안 하고 그냥 아는 사람들은 몇 명이 있어 재미있지? 응 왜? 그냥 물어봤어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? 오빠도 커플 유튜브 많이 보거든 근데 아니야 왜? 아니야 너한테 얘기할 필요 없을거야 왜? 뭔데? 왜? 어디 안 뽑았어? 응 아니 커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하거든 웃겨? 아니야 나도 집을 때 가서 혼자 사냐? 오빠 입에서 커플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해 내가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 아니 커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상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진짜? 왜? 왜? 감수성이 예민한 스타일이긴 하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야? 아니 그냥 뭐 꽁냥꽁냥대고 위로운 느낌? 그런 영상들 보면 부럽더라고 오빠는 그냥 막 개그 영상 웃긴 영상 재밌는 영상 이런 것만 올리잖아 가끔 그런 거 보면 나도 저렇게 꽁냥꽁냥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 내 유튜브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강내인, 부처, 너 이렇게 3명이 있잖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그중에 너랑 어울릴 것 같아 뭐? 오빠랑 커플 유튜브 하세요 잠시만 오빠랑 나랑? 응 오빠랑 나랑 커플 유튜브를 한다고? 그렇지 너랑 나랑 아니 3명 중에 왜 하필이 가인다? 벌칙 당첨된 것처럼 말을 심하게 하라는 부분인데? 아니 아니 유튜브 댓글을 보면 너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하고 봤어 그런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 실망시켜드려도 될 것 같은데? 갑자기 커플 유튜버를 한다고? 너랑 나랑 커플 유튜브 커플 유튜버가 되는 거야 요즘 커플 유튜브가 잘 돼 근데 나랑 커플이 아닌데 커플이 잘 돼 그냥 하는 거지 속이는 거야 속인다고? 정말? 엄청 잘 돼 남들을 속이고 떼돈을 모는 거야 얼마나 잘 돼? 엄청 잘 돼 엄청 얼마만큼인데? 이만큼? 이만큼이 얼마만큼인데? 내 표현을 해 내가 옛날에 에스킨라메스에서 커플 유튜버를 봤어 걔네가 31가지 아이스크림을 한 번에 다시 줘 돈이 많은 거야 9가지가 아니라 31가지를 한 번에 다 시켰다고? 31가지 얼마나 많이 봐 걔네가 안 사귀어 안 사귀는데 커플 유튜버가 해가지고 베스킨라메스에서 31가지 한 번에 다 먹는다고? 그렇지 그러니까 부작모야 잠시만 약간 부작모야 그래서 나랑 너랑 사람들 속이고 커플 유튜브를 하는 거야 그러면 꽁냥꽁냥 영상을 찍겠지? 그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지? 돈을 벌겠지? 맛있는 거 많이 먹겠지? 배가 부르겠지? 살이 찌겠지? 그럼 10개지가 된 거야 잠시만 오빠 저 장난치는 거지? 진짜로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내가 안 사귀는데 사귀는 척 하는 것만 비밀로 하면 우리는 부자가 돼 진짜 부자 되고 싶어 두 개 되고 싶어? 그럼 커플이 두고 싶어 그거를 사귀는 척을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진짜 서로는 한 가지 다 한 번에 먹었어? 이렇게 다 먹어? 숙관이 두 개고 그리고 뺨 때려가면 뒤늦게 날아가고 밥 먹으면 좋겠어 거짓말 일주일 정도 생각해 봐 근데 여기서 커플 유튜버가 너무 많잖아 첫 영상을 획기적으로 해야 하는 거야 첫 영상에 키스를 해 잠시만 나 키스를 한다고? 응 조회수씨 몇 나올 줄 알아? 천만 진짜? 이거 장난이지? 진짜로 어떡해 말도 안 돼 획기적인 게 처음부터 하는 거야 아니야 그 거지 아닌 거 같아 키스 아닌 거 같아? 응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 커플 유튜버한다고 키스 어떡해 그러면 오빠가 가짜 혀를 살게 가짜 혀를 살 테니까 혀를 이렇게 가짜 혀를 이렇게 해서 입에 물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천만이나 보는 거야 그렇지 내가 결론을 내가 얘기해줄게 너랑 내가 사람들이 속이고 풀인 척하고 첫 영상에 획기적인 키스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장하게 말해? 내가 커플 이름을 붙였어 뭐? 오늘 내일 그게 뭐야? 오늘 내일 하는 거지 잠시만 우리가 커플이 언제 헤어질지 모르잖아 다른 건 다 알겠어 근데 나랑 첫 영상에서 진짜 키스를 해야 한다고? 응 키스 해야돼 나랑? 네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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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이렇게 피하면서 무슨 케이스는 내가 무슨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만 했는데 사실 기분 나쁘려고 하네 도망간 게 아니라 약간 어색한 거지 별론은 오빠랑 커플 유튜브로 할 거야? 오빠 근데 부자되는 거 좋긴 한데 사람들 속에서 그런 거는 좀 아닌 거 같아 하는 걸로 알겠어 일단 오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사람 속여서 돈 벌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 뭐해 뭐를 좋아해 오빠 그런 거 싫어하잖아 어쩔 수가 없네 누가? 너 지금 사귀고 싶어서 괜히 안 사귀고 하는 건 아니다 너는 사람들 핑계를 대면서 그게 아니야 오빠는 거짓말 치고 속이는 거 싫어하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아 싫은 거지? 싫은 거야? 응 진짜 뭐 아닌 거 같아 그래 그래? 나도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? 뭐가? 나도 아닌 거 같아 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너는 진짜 착하다 왜? 그건 영상에서 확인 화장도 당겨 하는 거 같아 staysumpy 소근도 어떡해 내 손가락 좀 찢어도 돼 2008 wasn't like 이렇게 나타낸 레벨 한글자막 by 한효정